2015년 10월 학력평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관의 상호작용 4가지를 분류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네요. 터세, 포식과 피식, 상리공생, 순위제 이렇게 있는데 터세와 순위제가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한 종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식과 포식, 그 다음에 상리공생 얘네들이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른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얘네는 같은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개체군 간에서 일어난다 이 얘기는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포식과 피식, 상리공생이고 여기에는 터세와 그 다음에 순위제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두 집단 모두 이익을 얻는가 그랬을 때 얘가 바로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식과 피식은 한 놈은 이익을 얻되 한 놈은 손해를 받겠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포식과 피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기로 가죠. A는 상리공생이다 맞는 말이고요. 경쟁 베타 원리, 경쟁 같은 경우는 다른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B에 적용된다 그랬는데 B는 아닙니다. 자, 경쟁 베타 원리는 하나의 종이 완벽하게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포식과 피식에서는 서로 한 놈이 늘어나면 이제 포식자가 늘어나게 되고 피식자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포식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주기적인 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예 멸종되거나 없어지는 모습은 경쟁 베타의 원리와는 다르다. 포식, 피식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틀린 말, 힘의 강력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가 서열에 대해서는 순위제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여기가 순위제, 여기가 터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라서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